갑니다 고 고 아씨 엔딩 본다 시행착오 소리가 너무 작은데? 잠깐만요 소리 조금만 키워야되겠다 목소리 잘 들리죠? 게임소리 잘 들려요? 그게 문제가 아니야 오늘 반드시 엔딩 봅니다 쉣 마지막 챕터에요 엔딩이 목전에 있습니다 으슬으슬하다 무서운거에요 자 노약자나 심신이 취약하신 분들은 시청을 자제해 주셔야 됩니다 무서운거에요 아주 무서운거에요 엄청나게 무서운겁니다 조심 못자원? 오우쉣 그림보소! 이 그림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? 사람입니까? 그림입니까? 쥐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것이 무섭죠 음악소리 또 왜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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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겼어 잠겼어 어떡하라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되 지금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다 어떡하지 죽을게 있나 잠깐 어 문이다 잠겼어 가까이 가볼까 아 아 아 아 뭔가 반응이 오죠 어 오쉣 그림 떨어졌어 아우 불 꺼지 꺼지마 불 꺼졌어 쉣쉣쉣쉣쉣 일거려집니다 일거려집니다 뭐야 지금 어 어 아 아 이 집이 불에 탔었나봐요 예전에 화가가 살던 집인데 뭔가 지금 불에 타서 일가족이 다 몰살당했어 그래서 지금 그 미스테리를 찾아서 행방을 찾아서 조사를 하는 중인데 지금 우는 소리 들리죠 아 또 귀신 우는 소리 들려 Som 지금 아 나 미치겠네 오쉣 오마이갓 플리즈 아아 아하하 뭐야 이거 어 으으으으으으으으 어 튀어 어떡하지 어디로 가야되지 잠깐만 반대로 나가자 아아! 아! 나가자 나가자 아 빨라빨라! 미쳤어 지금 귀신 쫓아오고 있어서요 어디로 가야 돼? 갈 데가 없는데? 갈 데가 없어 일로 가보자 어? 바퀴다 아 드디어 바퀴 보여 아아! 아아 아아 좀 안 무서운 화면이 나왔는데 뭐지 여긴? 지금 여자 귀신 우는 소리 계속 들립니다 어? 밑으로 향하는 분이 있어요 떨어져 볼까? 뭐야... 어 thatsават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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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갈게 아 지금 엔딩에 뭔가 가까워져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지금 마지막 챕터에요 쉣 오마이갓 돌려 자 빨리 끝냅시다 나 지금 빨리 엔딩 보고싶어요 오우 쉣 엔딩 볼거야 뭐지 이건 오마이갓 뭐가 올라오는거야 뭐야 저게 뭐지 그림이다 그림 뭉치가 올라왔어요 뭐야 겁난다 못 건드리겠어 나가야지 나갈거야 나갈거야 뭐 나올거 같다 뭐 나올거 같다 지금 뭐 나올거 같죠 뭐 나온다 지금 으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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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으잇 으잇 야 뭐야 이거 미쳤어 미쳤어 으잇 나간다 나간다 빠져나갈거야 빠져나갈거야 뭐지 뭐야 이거 하이 의미없고요 자 한장 다 잠겼군요 아 지금 좀만 있으면 엔딩이에요 이 무서운 게임 빨리 끝내버립시다 도저히 계속할 수 없어 도저히 오케이 어 뭐야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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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돌 무서운데 여러분은 굉장히 무서운 게임을 겁도 없이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엔딩 보실겁니다 다들 대단하시네요 귀신이 나올거에요 곧 어 화장실이야 오우 화장실에 잠겼어 왜 잠겼지 그럼 어떡하라고 오줌느라고 물 땡겨볼까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반응도 없어 물 물 뭐 나올거같은데 뭐 나올거같은데 뭐 나올거같은데 뭐 나올거같은데 자 가봅시다 뭔가 자 이집은 수몰됐습니다 수몰됐다는 말은 물에 빠진 물귀신들의 영혼이 떠다닌다는거 저 여기 저 보인다 저 보자 보인다 저기 뭐야 보인다 보인다 오마이갓 오우 정체야 지금 저것때문에 지금 내가 저주당해서 이 고생하고 있는거야? 또 보라고? 이제 어디가는거야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게임이에요 밤에 잘 때 꿈에서 나올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? 오마이갓 이거 뭐야 지금 이상해 지금 저주에 확실히 걸렸어 이 집은 뭐지? 귀신 보이죠? 귀신입니다 뭐야 오! 애기 귀신인가? 물귀신이야 다들 다들 무서워하네 뭐지? 대박이다 됐어 다 깼어 지금 다 모았어 끝났다 이거 다 깬거 같은데? 자 이제 봅시다 엔딩 어떻게 될건지 다 깼어 여러분 다 깨 뭐야 이건 또 다 깬줄 알았는데 근데 지금 다 깬줄 알았는데 또 이상한 곳으로 왔어요 뭐지? 드디어 악령의 존재가 드디어 나타나는가? 뭐야 나 다 깬줄 알았는데 오 오 오 쉣 이상한 소리나 아니 근데 여기 뭐야 나 다 깬줄 알았는데 지금 이상한데? 여기 뭐하는거에요 여러분? 뭐야 이거? 게임기 만지는거야? 오 아 이 소리봐 뭔 소리야 이거 뭔 소리야 뭐지? 이거 어떻게 깨는거야 이거 끝난거야? 내가 여기 갇힌거야 지금? 아직은 안남 오 찾았다 발견했다 오 쉣 이거봐 이거봐 떠다녀 떠다니는거 보이죠? 뭐야 이거? 왜이러는거야? 어 옆에 뭔 소리 들리는데 뭐지? 이거 뭐야 뭐야? 무슨 소리야 어 지금 이상한 소리 들려 지금 누가 옆에 속삭이고 있어 어 어 뭐지 이거? 어? 지금 뭐야? 고양이 뭐야 이거? 기차야 기차? 애기 귀신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귀신이 나왔어요 쥐다 쥐다 애기 대신 쥐가 있었어 이 소리보소 공인형 보소 눈 눈봐 눈 액자에 뭐지 이거? 어 어 어 무슨 소리야 이거?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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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지금 무서운게 아니에요 저는 무서움을 타파하기 위해서 엔딩을 보는 겁니다 빨리 깨야 이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?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여기 또 뭐였어 어 어 뭐이가 뭐지? 게임 끄라고? 아니 왜 재밌게 하고 있는데 왜 끄라는 거야 왜 끄라는 거예요 지금 엔딩 봐야 된다니까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어 갑자기 떨어졌어 어 어 뭐야 뭐야 이거 좀 공략 좀 공략 좀 알려줘요 나 지금 못 깨고 있어 진행이 안돼 갑둑트 안해요 걱정하지마요 어 죽었다 아 죽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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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방 한 개만 더 깨면 끝날이라 봄 젠장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인 공포가 시작됐어요 갑시다 우린 귀신 보러 갈 거예요 으아 아 진짜 놀랬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깬걸까 뭐지 뭐야 뭐야 어 저절로 움직였어 이거 오마이갓 끝난 거야 어 저 계단이 생겼어요 계단이 생겼다 빨리 깨자 빨리 깨자 빨리 가서 빨리 깰게요 나도 빨리 깨고 싶어 어 여기 주웠어 어 어 어 어 뭡니까 화장실이 있어요 무슨 소리야 또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다 떠나네 왜 미쳤어 어 오우 오우 끝날 때 됐다 이제 거의 다 깼어요 뭐야 이거 어? 야 어리언니 뭐야? 나무야? 어? 뭐야? 오마이갓 오우쉣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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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뭐야? 뭐지? 어어 아 주방이다 주방 거의 끝나가는데 고지가 얼마 안남았어요 바로이거야 바로이거야 자 깹니다 오케이 오케이 진행된다 오우 뭔소리 이게 뭐지? 쌓인것들 저절로 움직임이죠 오마이갓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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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난건가? 유모차는 뭐지? 어? 그 그림이다 그 그림 야 진짜 엔딩 다 온거 같아요 진짜로 촛불 켰어요 어? 뭔소리야? 뭔소리야? 어? 뭐야? 뭐야? 심장이다 심장이다 그림에서 심장이 왜 뛰는거야? 오마이 어어? 어? 끝났다 이제 거의 끝났다 진짜로 그림을 완성시킬게요 이제 엔딩입니다 여러분 엔딩이에요 그림이 마지막 그림이 완성되고 있죠 오우 이쁜 여자였네 그림이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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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스 잇 뷰티프 뷰티프 퍼펙트 제스 렉 어? 뭐야 와 왓 이즈스 어? 얼굴이 불에 다 타버렸어요 얼굴이 불에 다 타버렸어요 얼굴이 불에 다 타버렸어요 화가가 정신병자인가? 미친 화가였나봐 미친 화가 와 그림 봐 살이 다 녹았어 괴물 같아 게임 끝났어요 이제 아 아 이게 엔딩이 화가가 정신병자네 그래서 같은 그림만 계속 그렸나보네 진짜 다 끝났다 자 현실로 돌아왔죠 현실입니다 이제 여러분 진짜 엔딩은 이 문을 열어야 끝나는 겁니다 잠겨있잖아 아직 단서를 찾아 단서를 찾아라 빨리 단서 찾아줘요 단서가 어디있는거야 단서를 다 봐야 저 문을 열수가 있나본데 지금 단서 하나만 찾으면 끝날 수 있거든요 우리 다같이 힘을 모읍시다 단서 하나 어디있어요 알려줘 빨리 알렸죠 사무실에서 열쇠 집어서 화실로 들어가라고? 아 그렇습니까 이상호님 감사합니다 오 키다 열쇠 감사합니다 상호님 여러분 이런게 바로 단결입니다 우리 모두 화합해야되요 화합 자 화실 들어가면 끝이요 열었다 오 난 별로 좋은 엔딩이 아닌가 현실은 시군창이었어 역시 당신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상실 고독 절망 분명 자업자득이겠지 하지만 그런 당신이라도 아직 길은 있어 모든 것을 만회할 길이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실로 절실한 한가지 끝내는 것 잘 보셨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공략 안 보셨으면 저 끝까지 못 끝낼 뻔 어? 끝났다 모든게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바로 현실세계죠 얘 사이코포에스라서 여태껏 헛것 봤나봐 이 화가가 자 뭐가 있을까 뒤의 어휴 지금 한방에 뻗었어 어게 칭 그냥 아무리 많이 때려봐야 이거 뭐 한방에 가버리니까 어어어 오오오